동대문구가 학부모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 와글와글 놀이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가족 단위로 사전 접수를 통해 90팀의 참여자를 모집한 군은 다양한 가족 대항 게임과 독서 관련 놀이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대문구의 와글와글 놀이터 사업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기획한 것으로 와글와글 놀이터 사업은 학부모 3명 이상이 모여 방과 후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놀이를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교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